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대부분이 승객 감소로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.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요. 특히 농어촌 지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.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. 평일 오전 버스터미널 대합실 안이 썰렁합니다.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최근 수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. 버스터미널의 쇠락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상태.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터미널들은 줄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가용 문화 확산과 고속철도 연결,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버스터미널이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. 터미널 운영 업체는 매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고 상가 임대 수익마저 쪼그라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 폐업한 일부 터미널은 지자체가 나서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. 터미널 두 곳을 직접 운영하는 영암구는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떠안으면서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폐업 등 사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터미널은 전남에서만 6곳. 이 밖에도 폐업을 예고한 터미널도 상당수 있습니다. 그 피해는 터미널을 주로 이용하는 노어촌 주민들, 특히 노약자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